과거에도 한시적으로 중간 배제를 해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후회를 좀 하시긴 했었거든요 누구나 내 집 말하라는 그날까지 서기열의 집 터뷰 오늘 KB국민은행 WM 스타 자문단의 이호용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최근에 당신에게 필요한 부동산 절세법이라는 책을 KB국민은행과 한국경신문이 만들어냈습니다 읽어보니까 세금관리는 꼭 알아야만한 상식들 꽉꽉 들어차있더라고요 잘 읽어보셨네요 편집도 아주 잘해주셔서 독자분들이 읽으시기에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쉽게 쉽게 잘 읽히더라고요 세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부동산 세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세 부담을 좀 완화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높았는데 보유세 부담이 좀 완화될 걸로 기대가 되고요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있어서 양도세 부담도 굉장히 컸었는데 중과 예외 대상으로 넣어서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보유세를 어느 정도 수준이나 낮춘다고 공약이 되어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고 지금 다주택자의 경우에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 한 3, 4년 전 수준으로 맞추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2, 3년,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공시가격은 더 많이 올렸죠 현실화하겠다 더 많이 올렸으니까 20년 수준으로 돌린다고 하면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갈 수 있겠네요 올해보다는 그렇죠 부담이 크게 내려갈 걸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중과 완화 이거를 지금 강하게 천명을 했는데 그렇죠 2년 동안 뭐 그냥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 그랬었는데 이게 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시장에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처음에 취득하고 매매 차익이 굉장히 많이 난 상태인데 세금이 부담돼서 팔지 못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번 기회에 매도에 나서실 걸로 보여지고요 이번 기회가 2년 이렇게 한시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또 이제 가격이 제일 좋은 시점을 찾으려고 당장은 풀리지 않고 조금 시점을 조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다주택자 분들 만약에 이 공약이 현실화됐을 경우에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부터 2년 동안 배제한다 중과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아 이걸 진짜 지금 팔아야 될까? 아니면 계속 들고 있는 게 나을까? 나중에 또 오르지 않을까? 아니면 또 많이 나오면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제가 또 세금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집값이 어떻게 바뀔지는 이 집터뷰를 꼼꼼히 잘 챙겨 보시는 게 아마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 차원에서는 그러면은 그 배제하고 있을 때는 중과 배제할 때는 파는 게 더 좋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해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후회를 좀 하시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또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이번 기회는 잡으려고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절세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파는 게 더 세금 차원에서는 이득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종부세와 재산세 이거를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 공약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나요?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 이거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부담을 낮추겠다 이런 공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방식은 통합이든 아니면 중과를 낮추든 형식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종부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 세수관리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조절을 해 나갈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두 개 세목이 어떻게 보면 다른데 국세와 지방세 다른데 이걸 통합하겠다 좀 방향을 어떻게 잡았으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내든 적게 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이나 좀 완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1주택자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담을 완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대폭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종부세가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선이라고 해서 200% 300%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완충작용으로 두고 세율은 큰 폭으로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세 부담 상한선인데 이거를 지금 대폭 낮추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전년도에 많이 내셨던 분들은 올해 조금 부담을 좀 덜 수도 있겠다 그렇게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세무사님 그리고 취득세 부담을 좀 완화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는데 이건 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예상이 되나요? 네네 지금 취득세가 1주택자인 경우에 금액하고 면적에 비례해서 1%부터 3%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단일 세율로 좀 단순화하거나 아니면 그 구간을 조금 더 완화하거나 이런 식의 완화 조치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에 지금 취득세가 중과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완화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불과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뭐 전폭적으로 그냥 다 없애고 주택에 대한 세율 한 가지로 통합하는 방안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주택에는 8% 3주택 이상은 12% 이랬으니까 사실 부담이 되게 컸잖아요 그렇죠 다주택자들을 더 이상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이 됐던 건데 이 부분들이 뭐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도 좀 엿보인다 그렇죠 일단 완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통 큰 완화를 한다면 거기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양한 공약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들 보면은 어떤 부분은 되게 빨리 시행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공약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부분에서 봐야 될까요? 네 네 우선 이제 이 세부담을 완화한다고 했을 때 법을 고쳐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이 시행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바로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이 시행령 개정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시행령 개정에 될 만한 사항이 다주택자 중과 예외 여기에 집어넣는 것 이런 거 하고요 그것도 시행령이 가능한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금 이제 100%로 돼 있는데 이거를 완화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바로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빨리 될 걸로 예상이 된다 네 그렇죠 시행령으로 바로 이제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시장이 좀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되나요? 이게 영향이 좀 어떻게 올까요? 네 우선 이제 보유세 부담이 낮아지면 당장 이거를 팔아야지 이런 고민을 하던 분들이 조금 더 처분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조금 더 바로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보유세 부담이 크면 6월 1일 전에 정리를 해야만 그 부담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 부담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장고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하겠다 하면은 네 네 또 그때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한시적인 시간이 6개월이냐 1년이냐 2년이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굉장히 다르게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좀 크게 기존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좀 여기서 전체적으로 총평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좀 이 대선 이후에 이 부동산 세세는 좀 이런 식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한 영향은 좀 어떻게 된다? 총평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뭐 큰 방향이 부동산 세부단 완화이기 때문에 이 완화 방향이 가시화되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거나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서 그 기존의 다주택자 매물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이기는 하고 실제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좀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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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